하... 니들 하는 짓 참 버라이어티하다. 오늘부로 퇴사 처리했습니다. 그룹의 누구가 될 것 같아서. 와... 꼬리 자리기 신공. 대단하십니다. 우리 이자경 부회장님. 진짜 신공은 지금부터 펼쳐야 되죠. 지금 즉시 전자로 연결되어 있는 해외 계좌 현황 모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. 해외 계좌?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. 제 지시받은 직원 협박해서 들을 거 다 들어서 알 거 다 아시면서 뭘 모르는 척. 전자 쪽으로도 설립 초기에 들어간 자금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거 정리해 놓으시라고요. 아시겠어요? 니가 자금 코디네이터가 확실하구나. 그래서요? 제가 코디네이터였던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? 저기 방문 앞에 폭포로 오고 있어요 오빠. 일단 병 무너지고 지붕 내려앉는 일 없도록. 아무리 미워도 지금 손 잡을 때라는 거. 그런 눈치도 없어요? 아니, 그런 상황이라고? 더 할 수도 있죠. 다음 주까지 모든 현황 다 파악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세요. 압수수색 대비해야 되는 사태 올 수도 있어요. 압수수색까지? 네, 예전 장부 앙가로 다 이동시켜 놓으시고 컴퓨터 하드도 깨끗하게 다 밀어버려요. 복구 자체가 안 되도록. 아니 지금 그 정도야? 오빠, 조드로 가요. 꽤 많은 걸 손에 쥐고 있어요. 다른 형제분들한테도 이 상황 공유해 주시고요. 구길 지키셔야죠. 네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